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묵은지 쌈밥 싸는 거 제가 따로 보여드릴게요. 묵은지를 깨끗이 씻어서 완전히 꼭 짜세요. 참기름하고? 깨소금. 여기다 이렇게 묻히세요. 묵은지를 도마에 까세요. 밥 양을 많이 안 넣습니다. 아, 이 안에다 멸치를? 새끼 멸치를 줬어요. 아, 훨씬 더 고소하겠네. 그럼 뭐가 씹히는 게. 자, 저희 이거 한 번 하나씩. 어머! 어머, 생각났어. 이게 뭔묵밥? 이거 묵은지 쌈밥인데요. 두 개 한꺼번에 먹는 거 아니고 하나씩 드시는 거거든요. 그래. 빨리 말씀해 주세요. 어머. 어머. 야, 이거 다 나갔어. 묵은지 쌈밥 처음 먹어보자. 와, 씨가 되게 맛있어. 이거 맛있다. 와, 씨가멀. 와, 장난. 와. 참기름하고? 그렇게 해서. 와, 선생님 이거 더 안 질려. 큰일 났어. 이거는 접시 이제 여기다 이만큼 쌓는 거야. 여기다가. 여깁니다. 네, 계속 드세요. 야, 나는 하나 지금 맛보려는데 맛볼 시간이 없다. 그럼 죄송하지만 조금만 속도를 내주세요. 안 돼지 마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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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밥 얼른 싸세요, 김치초밥. 빨갛고 온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 꽃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꽃바람이. 불고 또 불고. 여기 있습니다. 와. 이게 좀 더 크다. 아유, 정말. 아, 아기들도 다 좋아하는 거야. 아, 좋다. 이거는 60억 인구의 호불호가 없어. 다 좋아해. 그러니까 아기들도 다 좋아하는 거야. 아, 너무 좋다, 이거. 하야, 잡수 줘봐. 아니, 저기 줘야지. 먹을 시간이 없다니까.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 꽃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꽃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아, 묵은지가 없다.